오늘도 음질해보이는 경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아쿠장에 스팀 승관이라고 김동연 관장님 형님이 하시는 접근입니다. 일단 짐통 꺼내고. 안녕하십니까. 강인진입니다. 며칠 전에 스팀 승관 와가지고 동현 형님하고 훈련을 했는데 이틀 지나서 또 촬영을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촬영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시죠. 지금 날씨가 완전히 봄 날씨입니다. 벚꽃 보러 가야 되는데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지하에는 좀 공간이 넓은데 일단 오늘은 2층에 개인 티티샵 하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2층으로 올라가시죠. 벌써 레미킨TV 촬영을 하고 있는 김동연 선수. 세 분은 다 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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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인 선수. 남경인 선수. 아 피지컬 백에서. 아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네. 저랑도 한번 또 몸을 섞은 적이 있는데. 확실히. 아 제가 보신 이유가. 근력 좋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체력도 국가에 탭하면 국가에 탭하더라고요. 진짜. 남경인 선수랑 같이 한번 굴렀는데. 목에 담이 왔다고 해서 이상한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경진을 목에 담이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워야 될까. 일단은 어쨌든 우리 남경인 선수가. 어 우리가 이제 컨텐츠는 컨텐츠지만. 우리 이제 선수들 같이 우주 운동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체력 운동을 시킬 줄 몰랐어요. 아 그럼 어떤 운동을 할 거예요. 뭐 어떤. 그냥 몸을 섞는 걸 할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이게. 띵커티를 시키니까. 아이. 몸 섞는 것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건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와. 남경인 선수 지금 봐봐. 이게 운동 안 하면 이 몸이 유지될 수가 없어. 유산소랑 적절하게 근력이나 다 했기 때문에 이 몸이 유지된 거지. 100m 몇 초 뛰어요? 저희는 100m 안 뛰고 손촌 했어요. 40m를 췄거든요. 제일 빨랐을 때가 58초예요. 와. 근데 그렇게 한번 뛰면 못 뛰어. 드디어 시작되는 마이마을 팀. 아우 긴장돼. 화이팅. 준비. 시작. 뭐야 이거. 어.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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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른다른 걸로. 진짜. 아. 아니야. 진짜. 너무 걱정되는데. 3분 안 나오고 있는데. 2분도 못 할 것 같아. 제가 또 하체가 굵어가지고. 오르막길 뛰면은. 알이 빨리 올라오는 거죠. 큰일 났다. 오. 날라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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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 차에 시합이 낫겠다. 하하하. 괜찮아지지를 않아. 하하. 고개했다. 자. 바로 올라올게. 원조. 불쌍. 아 아아. 진짜 안 유욕이다. 뒤에. 볼수동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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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어떤지 힘든지 얘기, 어느 정도 힘든지 국제 레슬러가 얘기 좀 해주세요. 피가 났지만 그때 응원은 말릴 수 없나 보다. 미쳤다. 마이 마운트 훈련을 체험해 봤는데 진짜 이때까지 레슬링 했던 훈련하고 최근에 하는 훈련들하고 완전 틀려. 지금 죽을 것 같아. 지금은 좀 회복됐는데 처음 뛰고 내려왔을 때 진짜 말할 힘, 누워서 일어날 힘이 없더라고. 레슬링 체력 운동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근데 또 레슬링 체력 운동도 레슬링 체력 운동만의 힘든 법이 있는데 아까 전에 김동연 형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씩 뛸 때는 최고로 뛰는데 보통 1분 또는 2분에서 뛰고 내려와서 바로 밑에 치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한 10세트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훈련을 하면 또 다르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전문적으로 하는 체력 운동이 비슷함에서 완전 틀리다 보니까 적응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또 체력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약해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유산소는 지금 하고 있지만 런닝 머신 또 달리기 이런 거는 제가 한 1년 정도 아는 것 같아요. 무릎도 뭐 부상이 있고 허리도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훈련을 잘 안 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좀 체력 운동 또는 이런 복합적으로 런닝 머신이나 이런 거를 좀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촬영을 할 차례이다. 레슬링 선수들도 다르지 않고 못 남긴다. 잘 안 넘어간다고요. 그럼 내가 다 본 거예요. 나 20초 봅니다. 오오오. 아니 줘봐. 잠깐만 줘봐. 이거 아주 아이씨 안 했잖아. 아이씨 안 했는데. 나 이거 안 넘어간다고. 시작. 오. 아아. 확실히 20초는 안 넘은 것 같다. 공 뺐는 거 있잖아요. 네. 누구랑 붙으면 자신 있어요? 네. 누구랑 붙으면 뭐. 저랑 붙으면 자신 있을 거야? 형님한테 맞춰 자신 있을 거야. 나한테 맞춰. 나한테 맞춰. 자 준비. 시작. 정말 막상막하의 대결이다. 그게 달리고 나서 다리가 굳은 상태에서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다른 레슬링 선수들도 되게 많이 잡아보셨잖아요. 달라요. 다른 선수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활약하는 많은 선수들이 그래고 로망이고. 자유형 선수 중에 이 정도 피지컬의 이 정도 근력이랑 또 한창인 힘쓰기 가장 좋은 나이가 사람들이 20대를 알고 있는데 30대 초반이에요. 힘쓰기 그냥 힘이 꽉 차가지고 힘과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가 꽉 차가지고 하니까 진짜 강자는 100% 부딪혀서 지는 것보다 내가 100% 안 나오게 하는 게 진짜 강자인데. 와 아무것도 못하게 만나네. 무서워. MMA 해야 해. 잘 할 것 같습니다. 잘 할 것 같아. 얘는 다른 거에도 뭐든 운동 쪽으로 갈 애라서. 나도 그래도 막 잡고 넘기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어우 막 뭐라 해야 해. 부딪히게 해. 무서워. 한번 잡아보니까 어땠어요? 일단 헤비급의 느낌이 아니고. 저는 MMA 선수인데도 진짜 타격 조금만 하시면 그냥 완전 그냥 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종합격투기는 좀 확실히 많이 다른 영역이네요. 네 너무 다르긴 한데. 근데 경신이 형은 뭔가 저는 아까도 그 리액션 같은 거 본 게 운동하기 전에 그런 리액션 이런 게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신 선수들이. 겸손할 때 하는 액션을 하시니까. 이 형은 진짜구나.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엔 레슬링 기술을 알려주는 경진 씨. 골반을 트는 거예요. 살짝만 좀 잡으세요. 이렇게 있다가 골반만 트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머. 이 상태에서. 이 골반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형 채널에 촬영 한 번 해보니까. 촬영하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좋은 형님하고. 후배들. 선수들하고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촬영. 촬영이라는 느낌은 안 했던 거예요. MMA를 배우고 싶고. 그리고 또 레슬링의 강점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촬영한다는 생각은 딱히 안 했던 거죠. 남격인 선수가 생각할 때 김동현 선수의 인기 비교를 보는 생각이네요. 정말 강하지만.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또 띄워줄 수 있고. 그런 분위기들을 엄청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인간미를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능감도 확실히. 확실히 있어요.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강혁은 선수 오늘 처음으로 배우는 거죠? 네. 처음 뵀습니다. 맨날 넷플릭스나 SNS로만 보다가. 한 번 몸 부딪쳐보니까. 어떤 느낌 들었어요? 다 딱딱하고. 힘이 엄청 세신 것 같아요. 잠깐이었지만. 저 선수가 MMA 시장에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무섭습니다. 오늘은 레슬링으로 좀 혼이 났지만. 타격도 배우셔야 되니까. 타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김진이가 방송도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연하는 예능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있다면. 있는 그대로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면.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다고 봐요. 운동선수 방송하면 일단 수성훈 형님이 딱 생각나는데. 대부분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수성훈 형님을 보면서. 롤모델로 삼았는데. 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멋있고. 남자답고. 몸도 멋있고. 뭘 좀 잘 꾸미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소질이 너무 없어서. 꾸미는 거에 대해. 하지만 그냥 그래. 있는 그대로. 내 모습대로 하자 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내 모습이 좀. 원래 그런 이미지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의외다. 성훈이 형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격투기 하면 성훈이 형 느낌이 났는데. 완전 반대니까.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일단 뭐. 예능을 떠나서. 운동적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도와줄 수 있는 게 좀 도와줘야죠. 운동 해봤는데. 생각했던 수준보다. 이상인가요? 이해한가요? MMA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배웠던 횟수에. 비하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고. 또 다른 선수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이해한다고.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실제 프로파이터를 만나가지고. 이제 훈련도 같이 해보고 이러는데. 지금 잡아 본 프로파이터의 수준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파이터의 벽이. 엄청 높아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저도. 제가 느꼈던 만큼의. 벽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지금? 지금. 지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진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슬링도 해야 되고. 뭐. MMA도 해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촬영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MMA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왜냐면. 레슬링은 쭉 해왔고. MMA는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취미로 훈련을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목적을 가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목적이 없으면 제가. 지금 거의 매일같이 훈련을 하는데. 목적이 없으면 그냥.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주말까지도. 지금 계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표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브이로그. 이게 3편. 3편이죠. 1편 2편 3편 하면서. 앞으로 쭉. 이제 이어갈 건데. 제가. 발전해가는 모습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대신하겠습니다. 촤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